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상가족 상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연기 원인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은 북과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북 대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대화 상대를 대결 상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차세대 전투기 구입을 비롯해서 무력 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과 손잡는 대신 외세와 공조하고 반북 대결을 꾀하는 상황에서 화해 협력의 일정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권은 남측의 통일진보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법민련 간부들 구속, 내란음모 사건 조작에 이어 소풍 사건까지 터뜨리며 통일진보세력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내세운 혐의는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주남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6.15 14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북과 연결지어 처벌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평화와 통일의 흐름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박근혜 정권이 북을 상대하는 방식은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 정권은 지난 6월 모처럼 마련된 남북 당국자회담을 경론쟁으로 무산시켰으며 이후 북이 이상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동시에 제의했을 때도 이상가족 상봉만 받으면서 이상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라는 분리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수차례 개성공단 정상화에 반대되는 요구를 걸고 실제로 정상화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상가족 상봉의 숙소 문제를 거론하며 의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북을 가장 자극하는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의 현송월 가수 퍼스트 레이디에 관한 심각한 거짓 보도는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취닫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북이 이상가족 상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는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의 이상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 모든 이상가족들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밝혔는데 누가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